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9월 평권 공통과목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이 시험에 대한 간략한 총평은 총평 영상에서 따로 다루게 될 테니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모든 4점짜리 문항들 다시 한번 풀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혹시라도 내가 이 해설강의 보기 전에 아직 틀린 문항 또 조금은 찝찝하게 풀었던 문항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그냥 해설강의를 보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실력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 은정. 그 말인 즉슨 내가 실전에서 왜 이런 생각들을 못했지? 또는 어떤 조건들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기출 문제 또는 자작 문항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미리 고민하신 후에 해설강의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뚫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피드백 하신 후에 해설강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통과목 4점짜리 9번부터 전부 다 해설강의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9번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T는 K에서의 점피의 가속도가 12일 때 3K부터 4K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인 4점짜리 문제 될 거야. 일단 첫 번째 들어가 나한테 속도가 주어졌는데 가속도가 12되게 하는 순간 한번 찾으시래요. 그러면 첫 번째 계산 먼저 할게. 우리 가속도 구하자. 가속도라는 건 속도 미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4T 그러다 인함이 얼마 되게 하는 순간 12인 순간을 첫 번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싹 다 넘긴 다음에 12로 살짝 약분해주면 남는 게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는 0이 되므로 여기에서 T값은 얼마 된다? 1된다라는 걸 찾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는 T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정의했어? K라고 정의한 거야. 아, 그래서 K는 1이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3K부터 4K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계산해달라며.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 정도도 알 것 같아. 따라, 두 번째 우리한테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따라, 거리다. 따라,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크기니까 이놈의 절대값 붙인 놈 적분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3K부터 4K까지인데 K가 1이니까 3부터 4까지. 절대값.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 이놈을 적분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 그럼 선생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놈에 대한 대략적인 부호를 관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그림 그리는 거 정도 어렵지 않잖아. 내가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이다라는 건 내가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살짝 묶어내면 여기는 T 빼기 3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T축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 반사, 3에서 뚫고 지나가 그럼 그림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해도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나는 이 속도 그래프에 절대값 씌운 걸 3부터 4까지 적분하라며. 3은 여기 있고요. 4는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부터 4까지 이 그래프는 완벽히 아래쪽에 있는 게 확인되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밖으로 풀릴 때 마이너스 붙이고 풀리겠지. 따라서 우리의 결론, 답은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마이너스만 붙여줘.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면 여기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인원만 계산해주면 되겠고 계산 어렵지 않아요. 4T 세제곱이다라는 거 적분해주면 그냥 T 네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4T 세제곱 이렇게 내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윗끝 대입한 것은 아랫끝 대입한 거 뺄 건데 윗끝 대입하면 4 네제곱에서 4 곱하기 4의 세제곱 뺄 거야. 얼마야? 0이죠, 0. 그래서 윗끝 대입하면 그대로 0이야. 마이너스. 아랫끝 대입하면 3의 네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안에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고 우리는 마이너스 안쪽으로 전개한 다음에 3의 세제곱으로 묶어내주면 남는 건 4 빼기 3.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27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리 구해봐. 그럼 거리라는 건 속력을 적분해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27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문제. 기본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